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북에서 살처분했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는 114개 농가에 244만 8천마리로 늘었습니다. AI가 발생한 김제의 용지 산란계 밀집지역의 살처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는 살처분 작업을 내일까지 끝내기 위해 내일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을 살처분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용지의 전체 살처분 대상은 64개 농가에 162만 7천마리며 남은 대상은 15개 농가에 39만 7천마리입니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집필 중인 역사보조교제 제작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더라도 역사보조교제는 기존 교과서를 보완하는 보조자료인 만큼 상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2018년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의 대응에 집필해 들어간 역사보조교제는 전북과 강원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조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재량사업비 편성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이 도의원들에게 매년 5억 5천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주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해법은 재량사업비의 폐지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밖에 29명이 다음 달에 갇힌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가운데, 전주의 정운천 의원이 다음 달까지 전북도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호남의 개혁보수중심을 전주로 만들겠다며,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함께 개혁보수신당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출신이 아닌 비례대표라 탈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새누리당 당원들의 보수신당 합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다며, 내국인 카지노 신설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을 보류할 게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해 계속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 1.9도, 전주 4.8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남원과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에는 오늘 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4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어드시 뉴스 예고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잇따라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준공이 늦어져 수백억 원의 지방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와 AI 등으로 군산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전주 이전을 앞둔 기금운용본부가 잇딴 압수수색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이전을 앞둔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헌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당연한 결과라며 보조교제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 어두신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